안녕하시죠? 이곳은 인천공항입니다.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를 만나보려고 스위스로 가는 길입니다. 유럽이 참 가까우면 좋을텐데 비행기 타고 10시간이 훨씬 넘는 거리입니다. 루프트한지 항공을 타고 가는데 독일 비행기라서 그나마 좀 자석이 넓은 것 같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올라가면 슬슬 식사를 줍니다. 오늘의 메뉴는 비빔밥입니다. 하늘은 또 해외에 나가 있으면 고추장이 또 땡기니까 듬뿍 뿌려서 야물리게 비벼 먹습니다. 또 자고 일어나니까 또 아침 식사가 또 준비됐습니다. 자 정말 맛있게 보이는 샌드위치인데 한 입. 음 하늘에서 먹는 건 뭐 다 맛있죠. 일단 미넨 공항에 내려서 스위스 항공을 한번 갈아타고 취리이로 갑니다. 자 무사히 취리이봉호에 도착했습니다. 야 벌써 밤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숙소로 가는 길인데 저기 웬 도시 한가운데 놀이공산이 있네요. 생각보다 또 아담하긴 한데 갑자기 저기 가서 대갈람 촬영을 타고 싶긴 합니다. 걷다보니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이 이 며칠 머물 곳인데 앰바사드 호텔입니다. 시원하게 냉수 한잔 마시고 방에 올라가야겠네요. 방번호는 33호입니다. 삼땡. 자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호텔이 아주 깔끔하고 또 세련된 분위기입니다. 아기자기한 쇼파도 있고 보타니컬 느낌이 나는 저런 쿠션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깔끔하네요. 화장실도 아주 깔끔하고요. 실내는 작은 느낌이지만 아주 쾌적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좋은 건 발코니가 있다는 거죠. 자 창문을 열고 나가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담배도 피우라고 제털이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흡연자들에게는 아주 만족스러운 곳입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건물을 바라보니 또 느낌이 새롭네요. 조식을 먹으러 레스토랑으로 가야겠습니다. 이쁜 꽃도 있고 분위기가 아주 발랄하고 세련된 느낌입니다. 먼저 커피와 주스를 한 잔 아 커피도 정말 부드럽고 주스도 직접 바로 짜서 내주는 그런 주스입니다. 맛이 엄청 신선해요. 홈페이지당은 아니고 메뉴를 고를 수 있는 곳이라 아침 식사로 주문했습니다. 이야 정말 한 폭의 그림처럼 꾸며 놨습니다. 먹기 정말 아까울 정도예요. 마치 정원에 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요거트와 연어, 햄, 빵, 버터, 잼, 야채 항상 푸짐하네요. 그리고 계란 요리 계란 프라이도 어쩌면 이리 이쁘게 구웠을까 음식은 예상한대로 아주 신선하고 맛있었습니다. 계란도 엄청 부드럽고 담백하고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달걀이 아주 신선한 것 같네요. 빵도 한 조각 집어서 버터를 또 발라야 되는데 잘 발라지네요. 카메라를 또 한 손에 들고 있으니까 버터 바르기가 또 쉽지가 않네요. 야무지게 발라서 또 맛있게 한 입 정말 맛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소화 좀 시킬 겸 호텔 주변을 산책하고 있는데 어제 봤던 대갈람초도 보이고 바로 앞에 호수가 있었네요. 날씨가 좋은데 또 저거는 아주 드라마틱한 날씨입니다. 아 이제 소화도 시켰으니 또 구경 나가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